존나 얇아 내가 애축을 먹었던가 내가 애축을 먹었던가 안먹었네 오케이 일단 저주가 없다 거기다 불타는 지하실도 아니다 맘에 드는데 물리건 물리엔진건 어 아 거기다가 연사 아 얇은 윙맨 존나 편해 플랫나 가봐라 지금 이미 쓰고있음 오 얇맨이 그렇게 잘 맞냐 어 내가 그걸 써본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애들꺼 쭈워도 거의 내껄로 바꾸는 스킨을 항상 얇은 윙맨은 얇은 윙맨은 레전드다 딱 영웅등급 나왔는데 거기서 200원 넘 아 맞다 네 목소리 좀 줄여야되 말정에 말하겠어 예아 예아 오케오케오케오케 니꺼만 줬다 크라길래 디콜을 줄였지 근데 왜 폴리쉬 아 장신구 오 구 오? 무? 더 무? 오오오오오오 카단계의 힘 황망이 황망이 강제로 가야해 필요없네 다행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황길때문에 행성 뭐하는 짓인데 지금 아니 저거 먹어야겠다 카단계를 폭탄단계로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폭탄단계는 데미지 1.5m 앞으로 폭탄은 매직머신용이다 그러니까 파이럿때는 데미지 1500백 아니 150백 1500백 1500백 여기까지만 할게 150백다 150백 음 110쌍 똥꾸농내 나는 보스 아 응 에미반스 사거리 이미 매직머신으로 늘어났다 이 새끼 유령 이 새끼가 다 좋은데 이거 타겟팅 제대로 안한다 레알 징후일기 아니 그러면 다 좋은게 아닌데 와 아이고 대극형 내가 에이펙스도 거미잡아야 되고 여기서 잡아야 한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지 폭탄 강제라는거 응 무조건 잡아 어 데미지 1.5배다 아씨 근데 5원이 폭탄 한개란 말이지 오 오 데미지 몇배야 지금 와 몇배야 됐지 기절에 계산 1배 1배 오 오 오 오 레드키 유사 레드키 오 오 이거 버프 돼가지고 이제 왼쪽 눈 대미에서 34% 추가 전체적으로 보면 17% 이게 뭔 말이냐 짭심이랑 비슷하다 이제 앞으로 삽은 짭심이다 개소리하네 내가 한 말이네 다임 아 이게 스피드지 다임 저스티스 오! 오 당이다 약간 머리 효복한 오 조나스 못하네 잠깐만 오 다 세지 이제 보러 폭탄 한 개와 열쇠 한 개는 또 세지 아하하하하하 털 좆나 수북하네 개 짱난다 아 토스에 내리잖아 아 그 몰랐나? 아 아 피깔방 가려고 이거 맞다 맞다 빨리 들어가 아 블라드클럽 한쪽에서 데미지를 좀 예예 이제 이것도 뭐랑 같냐 어.. 몰라? 한 번 더 쓰면 8건 진짜 진짜 페이투브인 황금색 버전 모든 방에 추가해라 보다 더 기술인 것 같다 약간 할마이도 받기도 하네 어째 쓸모가 없잖아 쓸모가 없긴 비방에 추가하는게 얼마나 상이했네 아 맞네 그럼 추가해도 되겠네 그렇지 오.. 오 레드키..오오.. 아니 아닌 거 같아 데몬베이비 나 방금 개꿀댐드를 생각했는데 말하면 안될 것 같아 뭐지? 데몬베이비 뭔데? 내가 오권장관정 거 많이 봤나봐 데몬 크래쉬를 보여주고 싶다 아이고 아이고 이건 진짜 이래 느끼잖아 털 수북하니까 수북한 자리야 수북한 자리야 이거 다 이 때문이다 띠용 호감템이 몇개야 어 기다려봐 에잉? 왜? 어 일단 호감템이 몇개야 라고 했다 일단 멤버십을 먹었는데 어 이거 세개 이거 아 예 룸매가 소세지 줬음 나도 소세지 있는데 맞네 이 룸매가 혹시 폭탄 한개랑 열쇠 한개나 바꾸자 하하하하 폭탄 던지기 폭탄 한개랑 열쇠 한개나 바꾸자 하드냐? 쟤네가 돌팔매질을 하고싶게 만들지마라 돌을 판다고 돌팔매질 돌할매질 돌할매질 그만할매질 그만합시다 와 재병 와 재병? 와 맛있다 아 피카방가려고 아 맞다 그만큰그림봐라 과연 그럴까? 아 이거 먹어야지 스피드 최대 같지만 최대가 아니야 블러디가 왔을 때 그렇지 변종 뭐한 놈도 모르겠다 그냥 죽어라 역동을 준다 룸매에 소세지 준다는거 왜이렇게 좀 게이 같냐 어 야 너 죽혜가 또 시어져가지고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구요 아유 더러워라 죽어 장막을 펼쳐라 우장막을 펼쳐라 우장막을 펼쳐라 뭐라는거야 아 오 몰라 우라 아 이 방 참을 수 없다구 아이가 있는 방을 참을 수가 없다고? 미친놈이네 내가 내가 아니 니 룸메 소시지 그만 먹으라고 어? 쩝 쩝 쩝 일단 블러디러스트 있으니까 반쯤 깼다고 볼 수 있지 응 퀸을 넣어봐 어? 퀸을 넣으면 거대가 나올 것 같은데 맞다 어어어어 그렇지 세대 오케이 동동동 한 대 말아줄게 이거 먹어주고 에이스 죽어주고 는 아니고 하겠습니다 한 대 더 말아주고 이거 도완전해줄게요 이걸 노렸나 어? 웨이트 버즈 있잖아 이번 보스방에 체력팀이 나온다면 마사카? 그렇지 로우 로우 와있고 왜 로우야? 그냥 어? 매층에 울트라 시크릿 룸이 두개나 있는데 아이 개같은데 저게 퀄리티 4 4 아닌데 아 아냐 야마트 퀄리티 4 아니잖아 쿨이 4지 쿨 아 그래 퀄리티 1일걸? 아마 저 퀄리티 4 뉴 아이 보고 뉴 아이 보고 뉴 아이? 내가 내가 아이냐고? 뉴 아이 아휴 드레블랑 ㅋㅋㅋㅋㅋ 이제 그냥 아이가 더럽냐? 오?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어, 블랭크로운 저 카드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쓰면 효과 풀리면 철학 1칸데 개병신같죠. 버그 아니야? 버그 맞네 1분 동안 강해지고 그 뒤로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평생 대가를 치러야 한다. 헬스업 먹으면 되겠네. 부작용 거지작용 아, 다 피하지 다 피하지 다 피하지 이거 아이작 하는 거 보고 팀 포트리스나 해야겠다. 오, 그걸 자러 안 간다고? 송쳤으면 자러 가는데 갈까? 아, 답얘기 나오니까 자고싶네 마인드, 마인드가 바뀌었어 와, 미친 일단 악맞을 때 먹어줄게 어 아, 그 막 군운 어? 공중을 먹게 공중을 아, 그만하자 아, 이번 상자로 사다리 나오듯? 개 쓸모없노 오, 오, 오 아, 나 다 맞아야냐? 그런듯? 아있나? 아있나 힘든 듯? 스탑 스탑 응, 다 어, 사이버거 오늘 저녁은 사이버거로 결정 내가 사이버거로 인피언스로 졌으니까 사이버, 사이버거라니까 오늘 저녁은 사이버, 사이버거로 결정 근데 그걸 현실에서 먹으니까 어 오프라인 사이버거 사이 오프라인 사이, 사이버거로 결정 사이가, 사이가 먹어라 그걸 이제 오프라인 사이, 사이버거 사이가 먹는 사이버거로 결정 뭐라는 거야? 나도 모르겠노 태미, Q 눌러봐 어어어 이건 에펙이 아니라고요 어, 이번에 악마방 열릴 거 같지 않냐? 이게 다 포셋이 됩니다 아, 내가 시드로 확인해 봤어 아, 진짜? 나 시드 아직 안 보여줘 이게 이런 예리한 녀석 헥헥헥헥헥 이 상점에 뭐든 폭탄,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돈 돈 돈? 상점에 돈이 왜 또 이런 거미네, 씨발 우와 아, 돈이네 돈이네, 돈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양초, 양초 아직 가동도 안 했어 약하군 아무도 7.88, 아니 최대 안 했죠 잠깐만 야, 블러디 거스트를 킬려면 양초를 꺼야 돼 이런 병신같은 잠깐만 아니, 거스트부터 발동하고 양초를 켜야 하는데 그니까 무슨 이런 병신같은 아니면 뭐 뭐 변월기에 맞으면 되긴 한데 병신같은 진짜 병신같은 병신같은 경우 병사가 올라가진게 아니고 내려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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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 어? 오오오! 이게 스틸이다. 운 좋은 동전. 동전이 운 좋은 거 했어. 순판! 러디가스 몇 번이지? 여섯 번. 일어나서. 드에에! 아유? 아유... 아유... 아유를.. 아유를 반대로 하면 이유와... 아으으으으으읙... 들어가. 5 오. 한 번. 미쳤... 버릴 게 없는데.. 하지만 버시위부터 가야지 그렇지 오 싼데? 어 싸다 근데 돈 되겠지? 그러면 안 되겠어? 연맥 뭔가 저것보다는 좋을 것 같은 미스터님 그래서 여어 잠깐만 오늘도 터졌네 화하이터 최대가 아니야?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뭐야 저번에 이슈가 있었지만 악마셋 제발 악마셋이긴 해 근데 이거 자체로 공중이 있네 물다 물다 어 예 공중때문에 먹는거 아니었나? 악마셋을 거의 다 맞췄는데 악마셋이 나왔는데 그게 하필이냐 공중이야 약간 좀 결과적으로 이득이긴 한데 약간 기분이 나빠지네 와 연사 1.5 됐다 잠깐만 오 오 다이 다이 음 동전 먹으면 팔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아 3점 맞아야지 어 동전 먹으면 팔이 나오는 거지 12프로라는 거지 혹은 동전 재평가 오 오 열 오 파리셋 야 공중이 떨어졌어 아니 평소 했더라고 공공중중 꽁중 꽁중 어 어 그리드가 안떠 이번판 로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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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자 엠 엠 템이 3개밖에 옮기지 마시면 엠 500개정도 어 우리 아이가 역엔프레스 안된다 다시 가보자 어 이거 어 어 어 어 하늘이 나일 것 같지 어 아니 일단 재미잖아 아 하지 아 아 아 아 비싸 존나 비싸다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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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그렇지 그리고 아무 패시브를 다 쳐먹자고 다 먹어 다 먹어 꿀도 먹어 이거는 안 먹어도 되겠고 아 이제 좋은 점이 있다 더 이상 블러디 버스트에 관한 스트레스를 안받아야 된다 그리고 재밌다 단점은 이제 약간 근데 미래가 약간 걱정이 된다는 거지 오 투구피 무적에서 초기화될 거에요 픽업마도 초기화 된다는 문제 뭐 알바야? 재미가 먼저지 내가 해야지 내가 했던 거 보스러시 보스러시 오케이 암호 패시브 야 보스 왓시 템 4개 다 액티브인 상승했다 그럼 열 수. 8개웅 잠깐만 이거 해야 되냐? 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지 정환 테스트 오오... 잠깐만 이거 다 돌고 하자 오 자 들어가자 빠르게 연산 어? 학생들! 어? 어? 내가 천사템 먹었다 어디? 어디서 사온거지? 아마 멤버십일거야 근데 확실한거 오 한칸 되는거랑 한칸이면 좋은거 체력 뜨겠지? 체력 뜨겠지? 공중 오 그렇지 어차피 쓸모없다 불심혈사 참을수없다 아 게임 재밌네 벌써 재밌잖아 이거 뭐야 하루매년 어... 다른게 뭘게 없네 물 레드키 시너스 이거고 어디 그것도 레드키구나 레드키 레드키 이방이구만 어? 다 필요하고 공중이 이미 있어가지고 지금 세미지 빡톡 러시키자 있고 어? 되나? 배터리야 어? 아 이거 버려야 아니야 이거? 얏 에축이나 먹어 그래서 종량 어디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황금망인가 히기백 어 어 오.. 이게 불신.. 오히려 좋지 않나? 근데 이러면 이제 사거리 챙겨야하네? 아이고.. 그럴 걱정이 없어졌군. 오 또 나왔다. 놀았구만. 어.. 뭐 굳이 볼 거 없네. 부피 노려보죽. 나이스. 또 나온 거. 오 연사. 연사. 부피. 아.. 왜 액티브. 다이.. 아.. 이거.. 이거 아니.. 이렇게 사보기. 오우 씨. 아.. 씨.. 발. 서순. 아니.. 좀 늦게 나왔는데? 아니.. 최대가 아니군. 피. 종량을 노릴 거고 피를 노릴 거고. 나이스. 종량. 야.. 데미지. 어! 어.. 아니. 아니야? 시.. 시.. 시이드나 먹죠. 오케이. 오오.. 아니.. 더 나은데? 아니.. 더 나은데? 그냥 더 나은데? 나 컴퓨터가 안 아프다. 그것도 그렇고. 훨씬 나은데 이게. 아.. 아까 물음표 카드. 아.. 쉽긴 한데. 어차피 사라지긴 하는데. 아.. 나 제네시스 이거 참을 수 없다. 이 제네시스. 템 한 년. 솔직히 템 한 30개 정도 있으면 무조건 해야돼. 일단 재미가 있고. 요.. 잡아. 어? 포올리 라이. 아.. 아.. 근데 1 열쇠 좀 아쉽지 않나. 사정에서 열쇠 먹어야 하나? 뜨긴 뜨나 모르겠네. 뜰걸? 스토리 라이튼 포함 아님? 어.. 오오.. 개사기.. 잠시만. 포함이었네. 포함이었네. 오.. 나이스. 아.. 아.. 에어. 맞췄스. 여기서 뜨면 레전드. 맞췄스. 뜨리나. 뜨겠.. 어.. 잠깐만. 어.. 테크했으면 돼. 아.. 이거 잠깐만. 떨어지면.. 언제.. 떨어진.. 아.. 야.. 내 혈사 어디갔어. 어.. 어.. 있네. 미안. 뭐에서 터진거야. 저건 또. 또 여카드. 액티브 두개. 일단.. 장식무.. 흡수해놓고.. 아.. 얌전. 어.. 박스로 뭘 노릴 수 없나? 어..? 뭘 노려? Shxv. 폭 travailler. 폭aría.. 폭 MOOUUUuh. 너무 긴 흐리는 거 나..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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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 어. 두난같기네. 어. 두난같기네. 어. 폭탄, 폭탄이.. 어. 정리 조 sunku만.. 오오옳 ironically.. 폭탄 4개 죽었는데, 잠깐만 약하군 어디가지? 체스트 체스트? 체스트 럭이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아 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보스 잡을걸 왜냐면 잡아야 퍼펙션 인증되니까 4중으로 R키를 땡기는건 어? 근데 난 잡고싶다 가지마라 아 씨발렴 어쩌라는건데 맞아지 눈물 개수가 많아서 상관없을지도 맞아야 퍼즈 잘 잘 모르겠다 결사가 나오면 조건을 모르겠어 맞으면 나오는건가? 그런거 같은데? 벽에 등이면 그렇게는 바닥에 떨어져 내가 마이플랜 응 여기서 애초기 뜨고 여기서 안되지 또 나왔네 이 새끼도 수종량 자 들어가자 상자좀 상자 두개좀? 어 두개좀? 와 미쳤다 어떻게 안나오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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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백 미친데 연사 얼마차이 안나오 어 어 이런 아 아 고위단력이네 아니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거 다이스백이고 저걸라 애초기도 인정도 안되는데 아 병원씨같은게 아니 이 새끼고 아 아 진짜 오리지널템 다 나오네 아 하트 하트가 됐네 오 애초기 딜리셔스 아 근데 맨날 애초기만 먹는거 좀 지겨운데 좀 색다르게 섀도우같은거 먹는거 어떨까 쉐이드? 어 이미 있는데 또 먹으라고 어 아